클래시아 합주팀 어? 네 여기 클래시아 합주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 오세요? 저는 클래시아 회장 임국빈입니다 클래시아 일렉기타, 오스코, 코스틱 기타 맡고 있는 권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래시아 부회장이랑 합주팀 드럼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아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안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래시아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아에서 뮤비 촬영 담당 맡고 있는 조수진입니다 오늘 촬영하러 왔어요 와아아아아아 2, 1, GO! 마찬가지입니다 동두부 1, 2, GO! 2, GO! 1, GO! 2, GO! 2, GO! 3, GO! 2, GO! I can't do I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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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아 회장 임복빈입니다 저는 클래시아 부회장 김동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래시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클래시아는 음악과 낭만이 있는 동원입니다 저희 클래시아에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음악 활동, 음악을 즐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래시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는 A팀과 B팀으로 구성된 합투팀이 있어서 현재 뮤비 촬영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초보를 위한 기타 강좌도 하고 있고 향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버스킹과 각종 소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래시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음...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점은 제가 있어요 저희 클래시아에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나 저희 클래시아에 와서 많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뮤비를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킹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직접 연주해서 학교팀에 참가를 한다든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희는 한 가지만 독한되지 않고 여러 장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저희는 무조건 와서 저희가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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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